유진 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셀티론 헬스케어 2분기 실적 정상화 예상에서 목표 주가를 17만원, 현재 주가는 11만 천원 이렇게 목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그죠?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분기 실적, 분기 대비 회복 이렇게 냈고 소제목은 셀티론 헬스케어 2분기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각각 4,290억원의 매출 예상을 했고요. 815억원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륵시마 매출액이 전분기에는 1,105억원에서 2분기에는 1,785억원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보세요. 1분기에 8.8%였는데 한 10% 정도 향상을 해서 정상화될 거라고 2분기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조금 좋은 말이 쓰여 있는데 레키로나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쓰셨고 왜냐하면 핵심은 레키로나의 델타 람다 등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이다. 그죠? 이게 동물실험에서 유효성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거론을 해주셨고 여기에 2분기에 동남아 등 일부 국가로의 레키로나 초도 물량에 대한 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렇게 거론하는 애널리스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병호와 애널리스트가 지금 처음으로 동남아 일부 국가의 초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초도 물량이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셨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 중장기 성장 전망 유지 이 파이프라인 지속 확대는 지금 우리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유럽에 승인 나서 팔고 있죠. 그런데 이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대보다는 부진한 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높은 약가를 고수하고 있고 램시마 SC가 아예 저가에 판단하는 게 아니죠. 또한 팬데믹 여파 코비드19로 인해서 국가별 절차와 마케팅 등이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기대는 낮추지만 램시마 SC의 성패 여부를 속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미국 시장에 진출할 2023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쓰셨고 여기에 또 우리 셀트리온이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거론을 하셨어요. 유플라이마는 4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이외에 우리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아바스틴 CTP16, 졸레오 CTP39, 프로리아 CTP41, 아일리아 CTP42, 스텔라라 CTP43 순차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에서 계속 1년에 1개씩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목표 주가는 19만원에서 17만원으로 하향을 시켰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지금 현재 주가하고 목표 타겟 프라이스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괴리율이 너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우적이지만 일단 17만원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7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전구점 정도예요. 그래서 전구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거라 지금 한병앤아리스트는 보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1위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위상이 변한 것은 없다. 길게 보면 불안하지 않은 가격대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아주 우우적으로 써주셨죠. 여기 보시면 올해 2021년도 매출액을 1,001조 9,328억원을 예상을 하셨고요. 영업이익은 3,930억원 거의 4,000억원을 예상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램시마가 올해 6,490억원 한 6,5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룩시마가 7,563억원 그 다음에 허주마가 2,110억원 그 다음에 램시마가 1,300억원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350억원 지금 요거가 1조 9,300억원을 예상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래케노나주는 매출액으로 잡지 않았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한병앤아리스트는 목표주가를 17만원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이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조금 그래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2020년 1쿼터, 2020년 4쿼터, 2021년 1쿼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좀 오타인 것 같고 보시면 이 북미 양 매출이 지금 계속 향상이 되고 있죠. 그죠? 향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이번에는 한 23.7% 2020년 4쿼터에 이 북미 지역 쪽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트룩시마 발매 첫 8개월 점유율을 보면 미국의 트룩시마 발매 첫 8개월 점유율이 8개월 만에 20%까지 올라왔고요. 그죠? 인플렉트라 처방액 추이 이 미국 거를 보면 지금 어 보험회사의 선호 의약품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급격하게 이 기후기가 향상되는 거 보이죠? 한 14%까지 그죠? 1쿼터 2021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14% 정도 어 차지를 했고요. 처방액 기준입니다. 유럽 램시마 시장 점유율은 지금 한 50% 초반대로 조금 내려왔어요. 요거를 이제 램시마 SC가 커버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유럽 트룩시마 시장 점유율도 지금 한 36%까지 약간 2% 지난 분기 대비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한 36, 35%에서 정체를 할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를 지금 미국의 트룩시마 이쪽에서 점유율 확대로써 유럽에서 이제 정체하고 있는 거를 미국 시장에서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바이오 시뮬러 개발 현황을 넣어주셨어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까지는 우리가 다 승인이 났잖아요. 유럽에는. 근데 미국에서는 램시마 SC는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유플라이마는 임상 3상이 끝나고 허가 신청 준비 중입니다. 그죠? CTP-16은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임상 완료를 올해 6월 말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겠죠. 그 다음에 CTP-43 요거는 요거는 오리지널이 스테다라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CTP-42 요거 또 아일리아 오리지널 예약품은 아일리아인데 자가 면역질환 적응증이고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CTP-39 졸레어고요. 시장성이 30억불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CTP-41 덴소마비고요. 오리지널이 황반변성 시장성은 50억불 50억불이면 한 5조 5천억 되는거죠.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어 이 지금 CTP-41에 대해서는 아주 CTP-41 헬스케어 포함해서요. 아주 보고서를 잘 써주고 있으니까 꼭 한병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다른 애널리스트가 쓰는 보고서랑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에요.